코로나19는 6개월이 지나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중추신경계를 공격을 한다 물론 후각과 미각상실이 흔하다는 얘기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30 내지 50%가 생기고 후각신경을 통해서 신경이 뇌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감염경로가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혈액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만 뇌혈관으로 가서 혈전을 일으켜서 뇌경색, 뇌졸중 같은 거죠 뇌로 가는 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전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열이 나면 특히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선망이라고 해서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열나면 경기하듯이 고령자들은 선망이라고 잘 못 알아보고 너 누구냐? 이렇게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여서 치매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고열이 있을 때 그런 선망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신경에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또는 뇌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차단돼서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점차 그런 보고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단순히 호흡기로 해서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ACE2 립센터가 많이 분포한 심장, 심장 혈관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의 미국에는 비만이 많고 심혈관, 대사증후군, 당뇨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치사율이 높은 것이고 심혈관계도 공격하고 또 콩팟도 공격해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킵니다 콩팟 기능 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 환자들도 지극히 주의해야 되고 또 위장관에 침투해서 대변으로 바이러스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는 다기관 염증증후군을 일으킨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임상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견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이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나 또 앓고 난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되고 피로하고 세약감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정신적인 멘탈, 헬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위해를 끼친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것도 후유증으로 남긴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가면서 폐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어디든지 가서 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앞으로 후유증이 어떤 것들이 또 남을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차차차 시간이 가면서 밝혀지고 그것들이 알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